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고강도 종합검사 이후 처음으로 운용업계 대표들을 만났습니다. 비공개로 이루어진 오늘 회의에서 금감원과 운용업계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일방적 제재와 별도로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. 이동협 금융감독원 부원장부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 10여 명과 만나 운용업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비공개로 모이는 정례회의에 금융당국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간 86개 자산운용사를 검사하고 이 가운데 미래의셋과 KB, 한화 등 7개 운용사는 현장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채권 파킹을 비롯해 펀드매니저의 메신저를 통한 불건전 행위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위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특히 현직 운용사 대표가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한 차례 파장이 일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제재의 나서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업계 스스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 결과 발표 두 달 만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회의에 참석한 운용업계 대표들도 금감원이 일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 회복과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.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차명 계좌 문제 등은 과거 업무 관행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라며 계좌 신고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업계 실무진 10명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오늘 논의 내용을 포함해 자산운용업계의 업무 관행 개선에 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.